0366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테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세만금 패션 슬래시 의류 송전이 가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은 동사 사업은 의류 부문과 모바일 부문으로 분류됨. 의류 사업 부문은 브랜드 스노우파크 어페러를 보유했음. 의류, 신발 등을 제조, 유통함 모바일 사업 부문은 브랜드 액티몬을 보유했음. 보조배터리, 충전기류, 스피커, 케이블 등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판매함. 2022년 상반기 기준 매출은 의류 사업 부문 81.4%, 모바일 사업 부문 18.6%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관련 주변기기 판매와 함께 2019년 10월 일본의 캠핑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의류 사업도 영위 대시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와 무선 충전, 스피커, 케이블 등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제조 및 수입하여 브랜드 액티몬, 액터몬으로 유통하고 있음 대시 스노우피크는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 스토어, 자사 쇼핑몰 및 백화점, 종합 쇼핑몰, 대리점 등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모바일 주변기기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엠지세대를 중심으로 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에도 판매 수수료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엠지세대 내등산,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스노우피크 판매 호조 지속, 고효율 점포인 백화점 입점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2년 9월 26일 기준, 장마감, 감성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134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7위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8959만 3500일 흔일곱 주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퍼은 18.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7.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5.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3.44배, 4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원, 마이너스 51억원, 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0억원, 마이너스 50억원, 3억원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27%이고 유보율은 19.8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9.06-3.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36.99-5.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2022년 9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51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54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총가는 1505원이며 주가가 감성코퍼레이션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의 총가는 1505원이며 주가가 감성코퍼레이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감성코퍼레이션은 거래량 36만 8100스무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투자증권에서 10만 3천주 키움증권에서 7만 751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440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4404주 한국증권에서 2만 382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3만 838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3085주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6천83주 키움증권에서 3만 2천89주 한화에서 2만 5천1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4천75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만 8천36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관련주 감성코퍼레이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